라이브 하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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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네 순실명박 모든 가치에서 범죄자총도 서민지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아 라이브다 하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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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라 박근혜는 간장 하이야 하여라 하우하우하우 하우시켜라 박근혜를 하우시켜라 2014년 4월 16일 일곱시간동안 넌 멀었거라 자리수거다 우리아이들 그 원함을 풀어준다 하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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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라 박근혜는 간장 하이야 하여라 하우하우하우 하우시켜라 박근혜를 하우시켜라 하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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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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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이야 하이야 하여 하이야 하이라 하이야 하여 하하우하우하우 하하옥시켜라 박근혜를 하옥시켜라 우리수의 집 모두가 내 주술 아까키나 사옥까지 불러내어도 이제 끝났다 우리킬 수 없다 좋은 말할 때 내려오거라 하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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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라 하하우하우 하하우하우하우 하하우하우 하하우시켜라 박근혜를 하옥시켜라 박근혜를 하옥시켜라 하하우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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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우시켜라 박근혜를 하하우시켜라 하하하우하우 하하우하우 하하우하우하우 하하우하우 하하우하우 하하우시켜라 박근혜를 하옥 시켜라 하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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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라 박근혜를 하옥 시켜라